중국에서 유명한 담배를 무려 28만 보로나 불법 제작한 일당이 붙잡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불법 담배를 생산한 것인데요. 해당 담배는 중국에서 진품 기준으로 한갑에 12,000원에 달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들은 이것을 한갑당 650원을 받고 판매처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 21명의 일당 중에서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의 총책이 구속되었으며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 처리가 결정났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장구에 위치한 빈 공장을 빌려 담배 제조기를 이용해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불법 재류자 18명 또한 불법적으로 고용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중국에서 담배 뒷을 수입해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SNS나 중국 식당 등의 경로를 통해서 서울과 대구 등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팔려나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지난 수개월간의 생산한 불법 담배를 판매하며 총 28만 8천 보루가 유통되었으며 그 금액은 18억 7천 2백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중국 진품 담배와 포장 지망 같은 뿐 성분과 맛이 확연히 다르다면서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불법 담배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만큼 공급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수록 불법 재류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범법 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만이 계속되어가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씁쓸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